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미스 미니3룸이구요. 6500에 관리비 10만원 이렇게 전세로 나와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현관이랑 바로 거슬및 주방으로 이어져있는 구조이구요. 여기에 신발장과 바로 이어지는 응장구와 싱크대 등 보호공간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여기 싱크대 인테리어라던지 벽지 및 바닥상태가 최근에 교체되어서 굉장히 깨끗하구요. 현관에 가까운 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이구요. 문 창문이 이제 이렇게 있고 2층인데 창문 밖은 이렇게 다른 옆집 건물로 막혀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큰 방이구요. 큰 방은 이쪽 베란다 쪽에 큰 창에 여기가 뷰가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체감과 환기가 잘 되구요. 여기는 큰 방에 붙어있는 베란다 그리고 네 큰 방이 되겠습니다. 동호동에 6,500에 월 10만원 전세구요. 저렴한 가격에 나온 상태가 아주 괜찮은 미니 3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